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헷갈립니다 초대한 많은 아이디어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요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출렁했던 오늘입니다 먼저 이 포인트로 가보죠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5위 열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체 전략 그래도 가져가야 됩니까? 지정확정 리스크에 이렇게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김대성 본부장님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지 뉴스에 따른 반응 나오면서 원자재도 출렁거리는 분명 있었잖아요 어떤 시각으로 지금은 보고 계신지요? 일단 사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은 미리 반응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부터 그럼 해치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는 좀 해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히려 더 늦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부터는 지수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대뇌의 변수로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기업과 산업 종목이다라고 하면 이제는 리스크 갈 때가 아니라요 비중을 좀 확대를 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평단을 조금은 관리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 중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또 이란은 공격한 거 아니다 반공호 시스템이 가동이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상황 속에 수급의 변화가 방산주 소용주 쪽에 급격하게 한번 몰렸었다가 지금 그 기업들은 지금 윗고리가 다 달리면서 내려왔고 조금은 지금 안정화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도 지금 약간은 플랫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리스크 해지를 이제부터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해지를 미리 하셔서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챙기고 저는 주도 업종분들의 지금의 조정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충분히 이용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오전부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들어 특히 외국인 선물에서 왜 이렇게 장 초반부터 많이 팔아? 그러면서 중독 리스크 가중되면 속도도 빨라졌고요 소폭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거의 2조 계약에 육박하는 이 선물의 규모를 어떤 성격인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선물에서의 청산이 나왔을 때 현물 시장에서의 수급으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거든요 오늘도 장 초반에 선물의 매도 계약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수 하락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 상황 속에 현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 중에 약간의 매수가 조금 받쳐주는 모습들이 좀 보였기에 저는 지금부터 선물의 매도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이유는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변동성 딱 1390원을 봐야 될까요? 네 이 이슈의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매수로 잡히더라도 실제로 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에 따른 어떤 매수 포지션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때 현물 시장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저는 이제부터는 강력하게 우리도 좀 대응을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시장의 수급이 좀 끊긴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관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무언가 해지라거나 움직이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평단을 관리하면서 지나가는 바람을 일단 지켜보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윤기 비비님 그러면 원자재만 놓고 봤을 때 원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지정황적 리스크에 출렁거림이 있었던 쪽에 윗꼬리가 정말 길게 달렸지만 상대적으로 원유 쪽은 그래도 상승폭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쪽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개인적으로 원유 같은 경우는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 있어서 호르몬제의 봉쇄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주 급격한 상상이 나오기 힘들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저는 구리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구리다 네 여전히 구리가 강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과 같은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아무래도 무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 구리에 대한 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안 그래도 지금 구리 수요가 이렇게 지정하철 리스크를 인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지금 전력기기 쪽도 현재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전력기기 쪽도 지금 조정시 매수관점에서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AI 데이터센터 확장 같은 것이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경쟁 사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전력기기 구매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초고압 변압기 업체들 그러니까 전선 업체들 모두 다 지금 일단 2027년부터 2030년대까지의 공급기와 논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구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구리가격이 고점이 아니고 내년 3반기를 현재 최고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판가가 반영된 실적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변압기나 전선, 구리 사업 등에 모두 다 조금 포커스를 맞추자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LS 정도가 관심을 좀 크게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현대 일러트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세론으로 작용되어서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서 또 매수 기회를 좀 삼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ETA 전부 다 상승을 했을 때 앞서 좀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이 되지만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상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의견에 담임성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선물 쪽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쪽을 굳이 본다면 구리고 더 나은 선택은 전선 쪽이라는 아이디어를 꾸준하게 주고 계신데 확장성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타이밍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라는 관점으로 질문이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시기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너무 하루하루 다른 구간이라서 지금도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조금 차이시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주식 투자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한다고 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전력기기나 구리 관련 주도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하셔도 되는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봐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표비님, 금 쪽은 어떻게 보세요? 안전자산 쪽으로의 해체도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 하나가 엘컴택이긴 한데요 오늘도 윗고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여러 요인들을 안고 있잖아요 리스크가 반영이 될 때마다 말씀해주신 금리 포인트가 언급이 될 때마다 이쪽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금 쪽도 비슷한 맥락으로 현재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맥크로 환경을 빌어봤을 때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은 유효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 쪽도 함께 보시는 반영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렁거림 심화되긴 했지만 일단 한 곱이 넘긴 구간에서 이제 어디를 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좀 풀어가 봤습니다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내릴 때도 반도체, 오를 때도 반도체 그리고 특히 이렇게 만회에 나가는 구간에서의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무게 있게 해보죠 가장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들이 여기서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본부장님, 오전에도 분위기가 사실 너무 좋다는 아니었습니다 TSMC에 대한 우리의 어제 시각과 미국장이 소화되는 모습이 달랐으니까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핵심을 잡아야 돼요? 지정 확장 리스크로 추가로 흔들린 부분은 제하고 오전에 있었던 TSMC발 내용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다시 전략을 짜야 되는 시간이 지금일까요? 반도체는 쉬운데요 쉬워요? 네, 맨수 버튼만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연한 거고 SK하이닉스라든지 TSMC, TSMC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가지 뉴스가 나왔죠 실적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도 나왔지만 또 SK하이닉스가 손을 잡고 신기술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도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조정이 나온 겁니다 이 조정이 사실 우리가 좀 예상했었던 그런 이슈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의 가격이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매수함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단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비주,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강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정말 오랜만에 양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장비 부품 소재 할 것 없이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움직였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우리가 좀 봐야 될 쪽은 장비주 쪽에서 힌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장비주는 왜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발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공장 증설 이야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수혜를 받는 기업, 받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쪽에 한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으로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쭉 돌려봤더니 정작 사고 싶은 종목분들은 가격적인 조정이 이번에도 안 나왔어요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리는 종목 많은데 내가 원하는 종목의 조정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한미반도체 지금 차트 보면 실적 좋았잖아요 조정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있는 종목이다 보니 오히려 더 빠졌지 사고 싶어하는 한미반도체 지금 안 밀려있죠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HBM하면 PSK홀딩스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시장 대비 또 아웃포폼을 좀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아마 반도체 IT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PSK홀딩스 말고 PSK가 있습니다 PSK하고 같은 그룹사인데 홀딩스는 HBM 쪽이고 PSK는 이제 전공정적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전공정적에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PSK와 유진테크로 압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쪽 기업들은 조정에 나오면 고민 안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근데 기다리는 조정 안 나온다고 했고 말씀해주신 종목들도 사실 사드 치워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손가락이 쭉 나갈 만한 조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두 기업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해도 되죠? 그럼요 HPSP하고 이제 예스티 관련한 이슈 아마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HPSP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슈가 좀 있었죠 오전만 하더라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오후에는 기업 입장에서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비밀 유지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팩트 기준으로 보면 HPSP에 대한 수급이 약간 좀 꼬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HPSP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관심 권력을 좀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HPSP와 고압수소 언일링 관련 장비로 소성 관계에 있는 예스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 소성은 크게 저는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스티가 고압수소 언일링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판을 했으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판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더했어요 그 노이즈 활용해서 전략으로 써도 되나요? 저는 충분히 두 쪽 다 그냥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슈화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반도체 계속 이야기 해볼게요 김민기 PV님 같은 결의 질문으로 시작하면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반도체를 계속 긍정적으로 HBM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그럼 가장 지금 구간에서 만회하는 구간에서 사야 되는 게 맞다면 가장 기다림이 짧고 폭발 여기는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쪽은 어디라고 찝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어려운 질문인데 개인적으로는 AI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어느 쪽이요? AI 쪽인데 저는 여전히 HBM 쪽을 좋게 보고 있긴 하는데요 지금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으시피 세마한 종목들 중에 조정이 나오는 게 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도 좀 보자고 한다면 ISC를 좀 보고 싶고요 일단 테스트 소켓 관련한 기업 중에서 리노 공업이 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오늘도 강해요 안 받았는데 ISC 같은 경우는 계속 몇 거래 이상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기관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뽑자면 저는 ISC를 뽑고 싶고요 일단 작년부터 엔비디아 향으로 테스트 소켓 물량이 들어갔는데 올해 또 R&D용 뿐만 아니라 대량 양산용 소켓 공급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성장성이나 펀더멘탈 측면에서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짧게 보자면 ISC 쪽에서 큰 폭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의 상황으로 복귀를 해보면서 TSMC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AI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TSMC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파운드리 쪽에서 부정적인 전망에 포커스가 맞춰졌고 그래서 미장에서 ADR이 하락을 했던 건데요 AI 프로세서 비중은 증가시킨다? 두 배 정도?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조금 더 기회 요인을 찾아봐도 괜찮을지도 궁금해요 마침 오늘 SK 하이닉스 TSMC의 손받는다 여러 가지 이벤트도 나오기도 해서요 지금 일단 TSMC가 이번에 나왔던 것이 대부분 차량률 반도체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 둔화의 우려가 반도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쪽을 제외하고서는 AI 수요는 현재 계속 건재하다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기간에 AI 쪽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쪽을 잡아보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ASMR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반도체 과잉 제고 해소를 위해서 감산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전보다 전체적인 투자 캐펙스 자체가 줄어들었었습니다 거기에 AI 대응을 위해서 HBM 쪽에만 우선적으로 투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좀 장비에 대한 발전액이 감소를 했고 그 영향이 ASMR에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는 올해 자연스럽게 좀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우상향하면서 회복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 지금 안 좋아서 떨어진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황에 대한 우려와 차익실한 면물이 나와서 AI 쪽까지 같이 좀 조정해 나온다면 이쪽을 좀 잡아보셔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포커스로도 이야기 좀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실적 나오면서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 때문에 많이 가려진 종목 한번 여기서 보고 갈게요 빌빈이 한미반도체도 봐주세요 사실 좋았습니다 실적 정말 좋았는데 낙폭 많이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시장 반응이 실적과 연결고리가 강하게 되는 건지 요즘은 한 템포 늦게라도 반응이 나오잖아요 조금 늦게라도 반응이 올 정도로 좋은 수치와 코멘트가 나온 건지 현재 반응과 함께 분위기 좀 살펴주세요 이번에 저는 하이닉스가 오늘 21선을 깨면서 한미반도체가 21선을 어떻게 지지하느냐를 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21선은 크게 안 깨지고 다시 말아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시점이라고 하면 또 모아가도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더 시점 명이나 수준 명에서 더 좋은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앞서 답변 주실 때 SK하이닉스의 21선이 깨지는 것과 같이 한미반도체 21선 지지 여부를 보신다고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오늘 그 선을 밑돌았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략 수정하실 예정인가요?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매끄러 환경이나 지정하실 리스크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얽히면서 차익 실현하고 현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투심이 작용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금세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세 회복을 할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슷한 결로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회복력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두 분 모두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안고 있는 자리에서 좀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반도체의 힘이 기대가 되면서도 무섭기도 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키워드 받고요 3위 저밸류 이야기도 해볼까 봐요 저밸류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피빈이가 이 부분 먼저 갈게요 밸류업 관련주들도 다시 봐도 되나요? 사실 반도체 실적 이슈가 연이어 나오면서 초반에 이야기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고 그 다음에 오늘만 하더라도 대단소의 시가 저희가 지정확정 리스크 이야기했거든요 제조은행이 움직임 나오면서 밸류업 키워드가 다시 시장에 등장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조은행도 지금 윗고리를 많이 달긴 했거든요 사실은 장 초반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갈 길을 이르는 수급이 몰렸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는 강력한 강제성이 생기지 않는 이상 지금의 힘이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의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저 PBR조들 중에서 펀더멘탈과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이 아닌 이상은 그 연속성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이번 22대 국회 개헌 이후에 의전 규조를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금조세를 비롯해서 금융 쪽에 민감한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번 정부가 총선 이후에 지금의 국정규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시사한 것을 보자고 한다면 개인 주제의 호응을 받았었던 현 밸류업 프로그램만은 강하게 푸시를 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성과를 얻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의 수혜와 실적 그리고 성장성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쪽은 좀 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기업은 LS나 두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S 그리고 저번에 이어서 두산까지 역시 지주사에 대한 정책 모멘텀이 아니라 실적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셨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봐야 되는 건 오전에 제주은행이 움직였다라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5로 갈수록 현대차가 힘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인가요? LS 두산 주셨으니까 받고 현대차 기하 그리고 여기에 CJ까지 저는 보시는 게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겁니다 이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급에 어떤 명분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수급이 들어와야 하는 그런데 그런 수급이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딱 하나 볼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가치라는 것은 당연히 기술 혹은 실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실적이 좋은 쪽은 수급 밸류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신 것과 함께 저는 현대차 기하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CJ까지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자동차 쪽은 두 가지가 더 있죠 일단 첫 번째는 고안률의 수혜를 받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내연기관 차량 한 대 파는 것과 하이브리드 차량 한 대 파는 것의 영업이익률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결국에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 자동차주가 가장 좀 어떤 해치 역할도 할 수 있는 좋은 섹터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데 문제는 현대차 기하를 살 것이냐 아니면 부품주를 살 것이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품주를 조금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쪽을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코리아FT라든지 아니면 SNT 모티브, 대원광업처럼 모토코일을 만드는 기업들도 지수 대비 지금 잘 버텨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확장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한 부분이 오늘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현대차에 대해서도 외국인 배당액이 상당 부분 많이 나갑니다 6천억 원을 넘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이렇게 큰 배당액을 받아가는 날인데도 외국인 수급 지금까지는 매수로 찍히는 걸 보며 재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거라고까지 과하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너무 과했어요 그건 제가 그쪽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재투자하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찍혀있는 숫자 기준으로 보면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피크아웃 우려는 있지만 그것을 판매대수와 숫자로 돌파를 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있는 지주사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플러스 점수를 주셨습니다 밸류업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2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오전에도 방사한 강에서 특징이 좀 잡히기도 했습니다 오전의 포인트는 지금 나오는 수촐이었고요 그리고 11시 구간 넘어가면서 좀 사이즈가 작은 동목까지 들썩이기 시작했죠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에 대한 속보가 나오면서 나왔던 반응이었습니다 복합적으로 지금 움직인 구간에서 모두 윗고리는 달렸어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방사한에 대한 질문 먼저 본부장님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중소형주들 빠르게 윗고리 달았다 근데 사이즈가 큰 종목들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실적 이슈 받고 오늘 기관 리포트 받은 종목도 마찬가지의 흐름이거든요 다르게 보면서 활용을 할까요? 일단 공교롭게도 최근에 방산주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해치 역할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반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결국은 지수가 아래고리를 달고 있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도체 IT라든지 코스피 시장의 수급이 좀 붙어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윗고리를 달리거나 캔들이 은봉으로 전환하는 쪽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인정을 하는데 없으신 분들이 현재 위치에서 좀 사볼까라고 하신다면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내내 일주일 동안 조종의 폭이 깊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단기적인 반발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기적인 반발세가 나올 때 수급은 주도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방산주들은 산업에 대한 어떤 불신 펀더멘탈이 바뀌면서 조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급의 이동으로 가격적인 조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현대로템도 그렇고 하나여러스페이스도 그렇고 새로운 나라와의 계약 수주 이야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여기에 수음법까지 개정이 되면서 만약 계약이 정말로 체결이 된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계약이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봐야 하는 건 맞지만 오늘의 어떤 캔들의 흐름을 놓고 봐서는 조금은 시간이 이제는 방산주 쪽에서는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해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있군요 그런 본부장이 결국은 오늘 작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 나오면서 파워풀한 시세 연출했던 쪽은 일단 뒤로 하고 올라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긴 하겠네요 주말 사이에 더 강대강의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이쪽에서 한 번 더 시세를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 주말 사이에 어떤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 방산주 안에서 오늘처럼 소용주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용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그들처럼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지금 방산 대용주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에 가격적인 혹은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에 저는 지금 당장 바라보시기보다는요 한 템포 좀 쉬었다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뒤에서 일단 추세 지켜보자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1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디가 바닥일까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오늘은 조심스럽게 이 정도면 지수 대비 선전이라고 감히 얘기해도 될지도 질문 좀 드려볼게요 비비님 오늘 장 초반에 테슬라의 급락 영향 물론 요즘 테슬라는 2차전지 외에 로봇이라든가 다른 뉴스 화가 뭐 CEO 관련된 이야기 더 많이 나오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테슬라 흔들려서 2차전지 많이 빠지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 분위기 이렇게 변동성 큰 가운데 이 정도면 셀업체 중심으로 어느 정도는 더 빠지진 않는다? 바닥은 아니지만 바닥권은 맞다 라고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 맞을까요? 사실 바닥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저평가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환경 자체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이슈가 나와도 이걸 좀 계기가 끌고 갈 힘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게 2차전지에서 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있다면 아무래도 작년에 좀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고 그 이후 좀 실정 리스크나 리튬 가격에 대한 리스크로도 전기차 수요 둔화를 겪으면서 그 탄력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LNF만 확인을 해봐도 좀 좋은 수준인 수준가 나와도 잠깐 오르고 다시 윗거리에 달고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기존의 전기차 수요 둔화의 로직이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배터리 판가와 전기차 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좀 사라지면서 수요 둔화로 좀 진입하는 구조였는데 지금 테슬라 보면은 이제 가격 할인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요 회복의 발판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요즘 테슬라의 행보를 보자면은 일단은 감원도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를 이제 업황이 안 좋아서 감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테슬라는 이제 회사가 가장 크게 성장하되 2022년에도 좀 감원을 했었습니다 또 이번 감원을 보면은 테슬라가 일단 배터리 내재화를 조금 추진을 하고 있던 그 선임 부사장인 퇴사를 했는데 테슬라가 지금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이래 AI나 로봇 쪽으로 돌린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조금 반사 이익을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3월에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미국은 유럽 대비 유럽은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국내 배터리 업계들의 좀 주 무대가 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2% 전년 대비 상승을 하면서 좀 지금의 주가 구간 다소 바닥을 다지고 좀 저평가 공원에 절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매수 적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한 타이밍을 놓친 거라면 차라리 가격 낮은 데서 대기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냐 아니면 반도체냐 이 사이의 고민은 여전히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 사이의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올해 계속 강할 것은 반도체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불확실성이 좀 다소 존재하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의 가격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기다려 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받아 봤습니다 마지막 질문 부부장님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더불어서 마지막 코멘트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계속 진행이 되긴 합니다만 본부장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나서요 자, 가시기 전에 이 포인트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여전히 나스닥 선물 하락세 1% 전후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의 매도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 옵션 만기 1입니다 막판의 변동성 어떻게 나오면 주의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포인트로 주말사에 고민을 해야 되는지까지 팁 살짝 주시고 가신다면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 증시보다 조금 먼저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깊게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는 저는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만약 지수가 좀 깨지는 어떤 이슈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라든지 해치는 조금 늦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가격적인 조정이 더 나오게 되면 정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실적의 변화가 없는 대내의 변수의 어떤 실적의 이슈가 없는 종목분들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평단을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는데 이제는 해치리스크, 인버스, 호문, 매더 포지션, 포도프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에 대한 평균 단가 관리가 더 중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까지 받아봤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속보도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 정부군 기지도 공격했다라는 속보도 또 나오고 있어서요 진희의 여부와 함께 시장의 영향력 한 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체크를 긴밀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김민기 비비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